스테이크 샌드위치 스테이크 샌드위치 스테이크 샌드위치 이미 다 먹은 상태 지금 먹느라 정신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소스를 발라주면 소스를 싹 썰어주세요 다 이렇게 잘 발라주고 양배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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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테이크 도시를 스테이크를 스테이크 아 18만원 18만원 스테이크 고깃값만 18만원 나와서 생고기 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처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제 소스를 위해 나왔습니다 양파, 고추, 바질, 토마토가 들어갔죠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썰었어요 오늘 토마토는 썰었죠 그래도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갔잖아요 딱 옆을 보여주세요 눈 틀어지만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엔스티 드림 숙소 엔스티 드림 숙소에서 만들어 먹었던 가장 어려운 요리 이거는 만들어 먹은 적이 잘 없는데 난 이건 먼저 저거는 재민이가 해줬던 요리 중에 스테이크 샌드 진짜 대박이었어 아 그거 못 먹었네 내가 재료 사줄게 해놓고 가서 22만원을 긁은 그 소고기 샌드위치 진짜 스테이크 와 멋있다 스테이크 와 멋있다